가장 힘들 때 복싱을 해줬어요. 그때는 잘했어요. 그때 관장님이 프로로 한번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열심히 내줬어요.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건데? 내가 멋있다고 생각할 때. 아니, 저거는. 진짜 캐스팅 연락 온 것 같은데. 아니, 그러니까 광기의 어릴 느낌은 낸 게 아니고 저거는 광기야. 광기야, 찜 광기야. 김광기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저기. 야, 이건 안 되겠다.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앞에 스토리가 하나도 안 붙잖아, 사장님. 미안하다. 아니, 이게 힘들었을 때라고? 미안하다. 너무 단아하잖아. 어떡해, 나 눈물 났어. 아, 저 곁들 때문에. 아니, 곁들은 보이지도 않아. 아, 곁들은 이제 왔어. 곁들은 이제 왔어. 아니. 너무 충격적이야. 뒤에 배경이 스티커 사진이냐? 스튜디오라니까, 스튜디오. 스튜디오에서? 바디 프로필이에요, 그러면? 그럼. 바디 프로필이야. 바디가 안 나왔어. 아니, 그러면 포토그래프가 찍으면서 안 웃었어? 스튜디오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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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